안녕하세요. 제여러분 김창희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0일이고 c++1720 template metaprogramming의 28번째 동영상으로 c++ 명명요구사항 literal type constexpr constructor가 있을 것 라는 제모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named requirements 라 그래갖고 이 링크를 눌러보면 이런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보면 basic 해갖고 default constructable 그러니까 an object of type that can be default constructed default constructor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개체를 default constructable 이라 그러겠죠. 예를 들면 integer double 이런 거는 기본 primitive 타입이고 이런 거는 construct 없이도 default constructable 하잖아요. class type 같은 경우는 default construct를 제공하거나 또는 implicit default construct를 사용해야 되고 이제 move constructable 이라는 거는 move construct가 제공되어야 되겠죠. 이런 거는 보면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trivial type 이니 trivial copyable 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래로 내려가 보면 literal type 이라는 게 있어요. literal type이 뭐냐 그러면 아 타입 위드 컨텍스퍼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컨스트럭터에 컨텍스퍼가 붙은 타입을 literal 타입이라 그런대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면 literal 타입이 설명되어 있는데 literal 타입은 다음 중 하나다. 이런 말이죠. 스칼라 타입은 다 literal 타입이고 reference 타입도 literal 타입이 될 수 있고 array of literal 타입. literal 타입의 array도 literal 타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class 타입의 경우에 class 타입의 경우에는 다 모든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trivial context for destruct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trivial context for destruct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정하지 않으면 context for construct 가 있으면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aggregate 타입은 아시죠. 그죠. 나중에 이거 aggregate 타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 least one context for constructor that is not copy or move constructor. copy 컨스트럭터 또는 move 컨스트럭터가 아닌 최소 하나의 context for 컨스트럭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literal 타입이 되는 거예요. 또는 closer 타입 이 closer 타입은 눌러보면 lambda expression으로 만들어지는 unnamed function object를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function object를 closer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closer 타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c++에서 class 타입이라 그럴 때는 class 타입에는 union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17 이전에는 이거는 c++17 이전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static이 아닌 데이터 멤버와 base 클래스는 ballot tile이 아닌 literal 타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c++17 이전에는 모든 non-static 데이터 멤버 스태틱이 아닌 데이터 멤버와 base 클래스도 ballot tile이 아닌 literal 타입이 되어서야 했는데 요 조건이 c++17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union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가 static이 아닌 데이터 멤버가 ballot tile이 아닌 literal 타입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union 경우에 static 데이터 멤버가 아닌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데이터 멤버가 non-ballot tile literal 타입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union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non-static 데이터 멤버와 base 클래스는 ballot tile이 아닌 literal 타입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실제 예를 보고 여기에 실제 예를 만들어서 살펴보면 literal 타입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텍스트로만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 같은데 이렇게 실제 예를 한번 때려보면 이거 분명하게 이해돼요. 제가 이 스크립트를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설명란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전 동영상 이렇게 하고 26번 동영상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해요.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시청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 있거든요.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해서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어 폴더 이름을 28 literal type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new에서 텍스트 파일 이렇게 하고 literal .cpp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거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고 폴더가 28 literal 타입입니다. Visual Studio Code를 엽니다. 그 다음에 literal.cpp를 열고 control b include cpg std extensions .hpp를 열고 지금부터 클래스를 만들어 가는데 클래스 const str constant string 이란 뜻이겠죠. 여기 semicolon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private default가 private이지만 그냥 private를 쓰겠습니다. constant character pointer p point죠. 그 다음에 std size t z 이렇게 하겠습니다. public 하고 이제 construct를 만드는데 construct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그냥 construct가 아니고 constant constexper construct에요.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를 쓰고 하고 std std size t n 이렇게요. 여기에 constant character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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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ay를 c++에서 직접 받을 수는 없어요. reference가 돼야 돼요. a 이렇게 하면 array를 직접 받는 거잖아요. c++에서 이렇게 받을 수는 없고 이거를 reference로 받아야 돼요. array reference는 a에다가 ampersand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 관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관로를 안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c++가 이렇게 인식을 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 그러면 constant reference array 이렇게 되면 constant char reference array가 되는 거예요. 근데 reference array는 c++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array에 reference 이것은 array에 reference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array를 전달하는 겁니다. c++에서는 그 다음에 p에 이 p가 이 포인트에요. 포인트에 a를 보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젯은 string의 크기인데 string 캐릭터 크기는 n에서 1을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컨스트럭터를 만들었죠. n에서 minus 1을 한 이유는 null 캐릭터를 제외한 문자 개수에요. 이해되시죠. null 캐릭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a에 null 캐릭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minus 1을 빼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const string이 context for 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서에 보면 at least one context for constructor. that is not a copy move constructor. 이게 있어야 literal 타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참고하세요. 여기서 제가 줄바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ontext for 캐릭터 operator. 이렇게. sd size t n 그 다음에 이건 constant 가 돼야 되고 만약에 만약에 이 n이 인덱스에요. 인덱스 인덱스 n이 size 보다 작으면 그죠. return p 가 포인트인데 포인트에다가 n을 주면 캐릭터를 반납하잖아요. 이 캐릭터 array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else else 일 때는 그냥 throw 할거에요. throw std out of range 이렇게 default string을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ontext for std size t size 멤버를 만드는 거네요. constant 로 return s jack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construct 에 context for context 풀을 사용했고 나머지 펑션도 다 context 썼네요. 여기에서 context 풀 std size t 이렇게 하고 s를 빼먹었습니다. old style count lower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consta string 이렇게 이렇게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여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s 이렇게 하고 std size t n n을 디콜트 값 0으로 지정하고 줄 바꿔 하겠습니다. std size t c c 는 c는 count 이렇게 이렇게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return을 하는데 n이 s의 size 이면 이 뜻입니다. 이 s가 뭐냐 그러면 이 constant string 이 s입니다. 이면 c를 반환하고 이렇게 된거죠. 그죠? 아닐 경우에는 s의 n 번째가 a 보다 크고 그죠? 로어 캐릭터를 세는 겁니다. s의 n이 z 보다 작으면 두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립이 될 경우에는 이 함수를 회기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함수를 회기적으로 s를 그대로 보내고 n 플러스 1 다음 인덱스 그 다음에 c에다 1을 더한 겁니다. 이렇게 else일 때는 이걸 한번 더 복사해서 c는 그대로 갑니다. c가 리턴 값입니다. c가 최종 리턴 값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c++ 17 이전에 constexper 함수에서 if 루프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하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현대식으로 제가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contextper std size t new style count lower 이렇게 하고 const sdr s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int count 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루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 int i 는 0에서 i 는 s의 size 플러스 플러스 i 이렇게 된 겁니다. 루프 속에서 만약에 s i 가 a 보다 크거나 같고 s i 가 z 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ount 를 증가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return count 이렇게요. 여기에서는 recursion을 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루프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c 플러스 플러스 17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조건문을 쓰려면 터넬이 오퍼레이터라고 그러죠. 이 터넬이 오퍼레이터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10 플러스 플러스 17 이후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는데 void 테스트 literal type 이렇게 하고 literal type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context or 그죠? count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블루도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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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hello white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걸 count one 이라고 할게요. count old 로 할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해서 count new 하고 new 스타일을 부르면 되죠. 그죠? 이렇게 new 스타일. 하나는 old 스타일. 하나는 new 스타일. 이렇게 하고 int main 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그죠? 그 다음에 출력해 봅니다. sd cout count old count old old sd end 붙여놓고 count new 이렇게요. count new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줄을 열고 cd 0 2 8 literal type c++ latest 로 쓸 겁니다. cl e h c sd c++ latest 로 쓸 겁니다. literal . cpp f e n dot e xe hit enter. 이 워닝이 나왔는데 이거를 save with encoding에서 utf8 form으로 바꾸고 오류 메세지에 보면 33번에 세미콜론 안 넣었다 그랬네요. 33번. 33번에 이게 아니고 세미콜론이죠.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다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이 함수에서 이 함수에서 컨스트럭트 합니다. 이 컨텍스퍼를 날립니다. 날립니다. 그리고 밑으로 잘 와보면 밑으로 잘 와보면 밑으로 잘 와보면 여기 컨텍스퍔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실행해봅니다. 다시 실행해봅니다.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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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countold와 countnew에 컨텍스퍔가 붙어있고 위로 올라가서 이 컨스트럭트에 컨텍스퍼를 지울 경우에는 빌드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컨텍스퍼 이렇게 넣으면 다시 빌드 해보면 빌드가 멋지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GNU 컴파일러와 이렇게 G++ SED C++ 20 literal .cpp o g.dxe GNU 컴파일러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literal 타입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isocpp o g.dxe 웹사이트에서 컴파일러 컨포먼스 스테라스를 눌러보고 컨텍스퍼 sed 벡터를 눌러보면 C++ 20 부터 컨텍스퍼 스트링이 제공되고 컨텍스퍼 벡터가 제공됩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만 지원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서 지원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그러면 지금 트렌드가 컴파일타임 프로그래밍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도착해 컴파일러 하늘 아 엣 예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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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